모하베 왕이 발람을 불러오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하베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하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대한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의 시뽀의 아들 발락이 모하베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월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에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합 장로들과 미대한 장로들이 손에 복체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합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마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래되 모합 왕 십보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 돼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합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구관들을 더 많이 보내메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보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에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런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과 그 나귀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합구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가물어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선이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다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 기려고 차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밤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아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친누름에 발람이 다시 책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으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단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않은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이 발람을 대접하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무화평경의 끝 아르눈가에 있는 성업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리앗 후솟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발람의 첫 번째 예언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며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제 23장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재단 일곱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냥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메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재단의 수송아지와 순냥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알아되 내가 일곱 재단을 쌓고 각 재단의 수송아지와 순냥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 즉 발락과 모하베 모든 고관이 번쟁을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알아메서 모하부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메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발람의 두 번째 예언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일곱 재단을 쌓고 각 재단에 수송아지와 순냥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 즉 발락이 번증을 곁에 섰고 모합 구간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메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도이까 발람의 세 번째 예언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일곱 재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냥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재단에 수송아지와 순냥을 드리니라 제24장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의하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 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의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월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치명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신은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황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내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 쏘아갔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오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지로다 발람의 마지막 예언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여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눕혀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어서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월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합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족 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네 거처가 견고하고 네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퍼다 하나님이 이를 행하시리니 그때의 사을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베를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에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다라 이스라엘이 시틈에 머물러 있다니 그 백성이 모합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월에게 가다 만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배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발부월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화중이 해망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지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하살의 아들 비나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다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하살의 아들 비나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을을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석지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살루의 아들이여 시무원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구스비니 수루에 따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푸오레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푸오레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구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제26장 두번째 인구조사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하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되 이스라엘 중에 이십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기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이 열이고 맞은 편 요단가 모합향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류되 여호와께서 애국당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이십세 이상 된 자를 기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로우벤이라 로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로에게서 난 발로 종족과 해수론에게서 난 해수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로우벤 종족들이라 기수된 자가 4만 3천 7백 30명이었더라 발로의 아들은 엘리아비요 엘리아비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순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심오원 자손의 종족들은 이라하니 누무엘에게서 난 누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약인에게서 난 약인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심오원의 종족들이니 기수된 자가 2만 2천 2백 명이었더라 가짜손의 종족들은 이라하니 수본에게서 난 수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순이에게서 난 오순이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로드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가짜손의 종족들이니 기수된 자가 4만 5백 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루와 오난이라 이 에루와 오난은 가난한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라하니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라하니 하스론에게서 난 하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기수된 자가 7만 6천 5백 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라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보아에게서 난 분의 종족과 야수백에서 난 야숲 종족과 시무론에게서 난 시무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기수된 자가 6만 4천 3백 명이었더라 스블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라하니 세례되게서 난 세례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레엘에게서 난 얄레엘 종족이라 이는 스블론 종족들이니 기수된 자가 6만 5백 명이었더라 유섭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문하세와 에브라임이여 문하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라하슬라앗고 길라하드에게서 난 자손은 길라하 종족이라 길라하 자손은 이라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아스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하와 후글라와 밀리가와 디레사니 이는 문하세의 종족들이라 기수된 자가 5만 2천 7백 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라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백엘에게서 난 백엘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라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기수된 자가 3만 2천 5백 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다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라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마냐고 아르덱에게서 아릇 종족과 나만에게서 나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기수된 자가 4만 5천 6백 명이었더라 단자손의 종족들은 이라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의 기수된 자가 6만 4천 4백 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라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비에게서 난 이스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기수된 자가 5만 3천 4백 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라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군의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신렘에게서 난 신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기수된 자가 4만 5천 4백 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오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이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집하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이비 뽑아 나눌지니라 래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라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구하드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래위 종족들은 이라하니 림리 종족과 해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구하슨 아무람을 낳았으며 아무람의 차의 이름은 유계배시니 래위의 딸이여 애굽에서 래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무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하살과 이다마리 낳았다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부를 여호와 베트리다가 죽었다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래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하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신의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 내 아들 갈렙과 누네 아들 여호수아베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제27장 슬로보앗의 딸들 요셉의 아들 문하세 종족들에게 문하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라세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드레사라 그들이 회망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하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일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오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오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선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선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장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물이 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운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정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오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지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재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재는 이러하니 일년되고 흠없는 순냥을 매일 두 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들 것이오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네바에 빤앤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재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의 4분의 1 흰을 들이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들이되 아침에 드린 소재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일년되고 흠없는 순냥 두 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년되고 흠없는 순냥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들이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재와 순냥 한 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재를 들을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의 포도주 반이니요 순냥 한 마리의 3분의 1 희니요 어린 양 한 마리의 4분의 1 희니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냥 소 한 마리를 석재재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열넷째 날은 여호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또 그 달 열다섯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순냥 일곱 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재를 들여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냥 한 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일곱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석죄하기 위하여 순냥 소 한 마리로 석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랫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년된 순냥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냥 한 마리에는 10분의 2이요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석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재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제 29장 일곱째 달 초하루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의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년되고 흠없는 순냥 일곱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냥에는 10분의 2이요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석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석죄제를 드리되 그 달에 번제와 그 소재와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재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석죄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오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순냥 일곱 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냥 한 마리에는 10분의 2이요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석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냥 소 한 마리를 석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장막잘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랫동안 여호와 폐의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를 드리되 수송아지 열쇠 마리와 순냥 두 마리와 일년된 순냥 열네 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열쇠 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냥 두 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이요 어린 양 열네 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석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두 마리와 순냥 두 마리와 일년되고 흠없는 순냥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석죄제로 드릴 것이며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한 마리와 순냥 두 마리와 일년되고 흠없는 순냥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석죄제로 드릴 것이며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 마리와 순냥 두 마리와 일년되고 흠없는 순냥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석죄제로 드릴 것이며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아홉 마리와 순냥 두 마리와 일년되고 흠없는 순냥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석죄제로 드릴 것이며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여덟 마리와 순냥 두 마리와 일년되고 흠없는 순냥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석죄제로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냥 두 마리와 일년되고 흠없는 순냥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석죄제로 드릴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왁께 향기로운 화재를 드리되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년되고 흠없는 순냥 일곱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석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왁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재,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집하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 즉 여와께서 사실이다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와께서 그 여자를 사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 즉 여와께서 그 분열을 사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차지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제 31장 미디안에게 여와의 원수를 갚다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천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메 각 지파에서 천명씩 이스라엘 백만명 중에서 만이천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천명씩 싸움에 보내되 지사장 엘라하사리 아들 비나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파를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메 그들이 여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월의 아들 팔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쳐하는 상업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열이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아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군대가 이기고 돌아오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팔람의 궤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랬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지사장 엘라하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풀에 견딜만한 모든 물건은 풀을 진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풀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진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지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개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위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라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위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윈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마리여 소가 7만 2천마리여 나귀가 6만 1천마리여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천 5백마리라 여호와께 국물로 들인 양이 675여 소가 3만 6천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국물로 들인 것이 72마리여 나귀가 3만 5백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국물로 들인 것이 61마리여 사람이 1만 6천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국물로 들인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국물로 들인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라하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천 5백마리여 소가 3만 6천마리여 나귀가 3만 5백마리여 사람이 1만 6천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참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개수한 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폐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께 석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 즉 참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만 6,750세계리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이 참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흠하게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제 32장 유단강 동쪽 지파대 루우벤 자손과 가짜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하 땅을 본 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가짜손과 루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라할레와 스밤과 너보와 부원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유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가짜손과 루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카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이십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 내 아들 갈렙과 누네 아들 여수아는 여호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사십 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초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미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가차손과 루벤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낫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라하살과 누네 아들 여호수하와 이스라엘 자손 집하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차손과 루벤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러아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한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가차손과 루벤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한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가차손과 루벤자손과 요셉의 아들 문하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업들과 그 성업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메 가차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로소반과 야셀과 육부하와 베니무라와 베테란들의 견고한 성업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자손은 하시본과 엘라할레와 기라다임과 너보와 바알몬드를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업들에 새 이름을 주었고 문하세 아들 마기레자손은 가서 길라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린을 쫓아내며 모세가 길라앗을 문하세 아들 마기레게 주메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문하세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보디아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낮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열다섯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간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수꽃에 진을 치고 수꽃을 떠나 광야 끝 애담에 진을 치고 애담을 떠나 바할수보나 비하히로스로 돌아가서 밑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로답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애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열둘과 종려 79로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리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리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하와의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하와를 떠나 하세롯의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의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페레스의 진을 치고 림몬페레스를 떠나 림나의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의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 헬라다의 진을 치고 그 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의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의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의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하스의 진을 치고 다하스를 떠나 데라의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카의 진을 치고 미카를 떠나 하스모나의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의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분해아하간의 진을 치고 분해하간을 떠나 호라깃갓의 진을 지고 호라깃갓을 떠나 옆바다의 진을 지고 윷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의 진을 지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개벨의 진을 지고 에시온 개벨을 떠나 신광야 곧 카데스의 진을 지고 카데스를 떠나 애돔땅 변경의 호르산의 진을 찾다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당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한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한 사람 아라도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의 진을 지고 살모나를 떠나 분원의 진을 지고 분원을 떠나 오벗의 진을 지고 우벗을 떠나 모합 변경 이에 아바림의 진을 지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의 진을 지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의 진을 지고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너보압 아바림 산의 진을 지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열이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합 형지의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합 형지의 진영이 베대시 모세서부터 아벨시 틈에 이르렀더라 가나한 땅을 제비 뽑아 나루다 열이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합 형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래 이스라엘 자선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한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색인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왁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선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난한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애동 곁에 잡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닥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루산까지 그어라 호루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수다세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부론을 지나 하살레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레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불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늘의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하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카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무나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각 지파의 기업분할 책임자 여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라살과 누네 아들 여수하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수블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이웃이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엘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하께서 명령하사 가난한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여하께서 열이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하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윈에게 거주할 성업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업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윈에게 주어서 성업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윈에게 줄 성업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천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이천규빗 남쪽으로 이천규빗 서쪽으로 이천규빗 북쪽으로 이천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업의 들이며 너희가 레윈에게 줄 성업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업이오 그 외의 사십이 성업이다 너희가 레윈에게 모두 사십팔 성업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윈에게 너희가 성업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업들을 레윈에게 줄지니라 도피성 여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난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업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업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업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업은 가난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업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처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오 만일 사람을 죽일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처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오 만일 사람을 죽일만한 나무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처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오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처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아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 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오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므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선 중에 있음이니라 제 36장 시집간 여자의 유산 요셉 자선의 종족 중 문하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라 자선 종족들의 수정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선의 수정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선에게 제이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부하세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선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참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이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오 이스라엘 자선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참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들이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선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선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부하세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부하세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선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선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선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선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선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부하세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부하세 딸 말라와 지르사와 호글라와 밀리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문하세 자선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있었더라 이는 열이고 맞은편 유단가 모하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선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평지에서 이 소원에서 구원하 Chemical